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세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나리세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열두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오시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낳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예수님 오늘은 성 시몬과 성 유다 사도의 축일입니다. 사도들의 축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이 전하는 열두 사도를 뽑는 장면입니다. 루카복음이 전하는 오늘 말씀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사도들을 뽑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뽑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 함께한 이들이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그분의 부활에 선포하도록 하느님께 초대받은 이들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미사 때나 삶에서 매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사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에우세비우스는 제자들 중에서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들은 특별한 영예를 받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것이 정말로 특별한 영예인지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순간에 혹은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 순간에 우리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감정이 좋아지거나 풀리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해소되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영예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교회가 요구하는 의무들만 주일 미사를 꼭 나와야 하고 성사를 보아야 하고 다양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피곤한 삶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의 사도로 불리움받은 특별한 영예를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였을 때 나타나는 잘못된 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겠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니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나에게 한자리를 내어주시겠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곳은 내가 원하는 곳이 이루어지는 부와 명예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봉사의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예수님의 부하를 선포하며 그 사랑을 본받아 살고자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또한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뀌어 나갈 수 있기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파견되니 보내진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파견할 일을 고르실 때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파견된 이로서 파견하신 분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삶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신앙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시몬과 성유다사도 추기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초대된 이로서 파견된 이로서 겸손하게 하느님의 뜻에 대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